대룩의 뜻은 이제 나가는 게임이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탈출게임이라는 소리죠. 어느새 풀방이 찼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스럽게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구라 칠하니까 개힘드네. 뭐지? 80% 정도 완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날려버렸을 때의 기분. 뭐지? 라고 적혀있네요. 이거 뭐 설마 또? 아 또! 1탄하고 똑같은 똑같은 형식의 진입. 아... 요거 네. 일단 여기까지 똑같아요. 어... 자... 자... 요것도 또 뭐가 있네요. 뭐 이건 뭐 냅두고요. 아래 서랍은 막혀 있고요. 아무것도 눌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왠... 아... 돼지가 잠을 자고 있네요. 아... 저번하고 약간은 바로 그 다음에 만든 게임이라 그런지 약간 패턴이 약간 비슷해요. 그쵸? 어... 그러면 그러니까 또 금방 깰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어... 뭐야? 5각형, 4각형, 3각형 동그라미 5, 3, 4동 5, 3, 4동이야. 기억해. 5, 3, 4동 이건 뭐지? 안되고요. 5, 3, 4동에 초파, 노빨 5, 3, 4동 초파, 노빨 5, 3, 4동 초파, 노빨 5, 3, 4동 초파, 노빨 빨리야. 그... 기억해. 너 빨리. 적어놔. 5, 3, 4동 초파, 노빨 아... 이거는 모르겠고 아이고 순정파 오... 아유 뭐야. 아유 게임... 게임... 미친놈이 하나 찍어서 그 닌자, 여자, 여닌자 쿠노이치는 도대체 왜 메인에 왜 그려져 있던... 왜 그려져 있던 거죠? 이거 후지산인가요? 5, 3, 4동 초파, 노빨 어...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언제까지 모아 이거 아 이거 왠지 야 의미 없는 것 같아 의미 없는 것 같아 하지 말자 바보 되는 기분이야 무의미한 기분이에요 자 이거는 없네요 자 이것도 없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아까 여기 뭐 비스무리한 게 있었죠 아 그래 이거야 초파 5 5 그러니까 5 5 5 3 4 똥 5 3 4 똥이었냐 뭐였냐 5 4 3 똥이었냐 5 3 4 똥이야 5 3 5 3 4 똥이니까 초파노빨이니까 빨초파노네 그러면은 자 빨초파노를 한번 해 볼게요 빨초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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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뭐 시계에 있었어요 네 네 기억력도 좋으셔라 빨초파노 이걸로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아 아 그 전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건 뭐지 열쇠야 이거 열쇠 같은데요 일단 일단 찔러 보겠습니다 되는대로 이런건 되는대로 찔러 봐야 됩니다 아 여기가 열쇠구멍 그래 여기야 아 안되네요 아 여긴가보다 안되네요 뭐야 가르쳐줘 이거 이건 뭘까 드래그 아니에요 원래 쓰는 방법은 제가 알아요 여긴가 아 여긴 마지막에 나가는 문 같고요 어 뭐야 이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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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컴퓨터 본체를 얻었습니다 못 땄어 이거 본체 어 아 카드 문체 안에서 카드가 나왔어요 틀리도 있네요 틀리 틀리는 안먹어져요 아 아 PC 플러스 네 컴퓨터는 역시 아 PC 플러스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파노빨초 파노빨초 라기 보다는 여기 그냥 긁으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열렸고요 후지산 543동 543동 후지산을 기준으로 543동 543동 자 이건 모르겠고요 에 여기도 이게 아까 거기도 이게 있었거든 이게 뭐지 시계 뒷모양 같은 게 여기도 있네 네 일단 후지산을 기준으로 가볼까요 543동 여기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5야 5각형 그 다음에 4각형이 빨간색 아닌데 동그라미가 노란색 뭔가 이상합니다 틀니 틀니요? 틀니 틀니 얘한테 껴볼까 틀니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 뭐야 이거 확대되네 아 아까 봤구나 이건 뭘까요 어 진짜 개 어렵다 음 이건 뭐야 의자에 모양이 있었다고요? 아 이거? 이건 별거 아니야 일단 세이브 하고요 흠 이거 카드마다 문이 문 색깔 토마토에 있는 게 숫자 비밀번호 답이라고? 이게 숫자로 표현이 가능해? 넥타이 색깔이요? 넥타이 색깔은 아까 했잖아 이건 뭐야 정말 미지에 빠졌습니다 어 문고리 방향이 틀린데 뭐 딱히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이게 뭔가 있나? 그러니까 아 뭐지 썰에 치자고? 이 닌자는 왜 있는 거야 야 너는 뭐냐 이거 뺏고 이거 뭐 9시 15분이 뭐 의미가 있나 아 이번 건 진짜 어려운데요 아 틀리 이 할아버지한테 아 안 돼 안 돼 클릭이 안 돼 참 빨간꽃 여기 빨간꽃 파란꽃 빨간꽃 너 틀리 먹을래? 정말 어렵네요 노란꽃은 여기 노란꽃이 여기 있지 그치? 아 노란꽃이 4개 있지 꽃잎 개수 잠깐만 이거 같다 노란꽃이 4개 있지 잘 봐 노란꽃 4개 파란꽃 5개 외워 저거 나 노란꽃 꽃잎 4개 파란꽃 5개 하얀꽃 3개 빨간꽃 1,2,3,4,5,6,7,7개 아메챗 노,사,파,오,하,삼,빨,칠이야? 어 감사합니다 한 개가 더 필요한데 꽃모양 하나 더 필요한데 그치? 그러면 이거 입력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치? 어 대충 실마리 풀려가 그 다음에 노,파,하,빨 뭐가 무슨 색깔이 없는데 초록,초록꽃이 없는데? 이거 뭐야 0은 아니야 0,0이라고 후지산,그러니까 근데 다른 거가 어떤 순서로 입력해야 되는지가 지금 미지수거든? 어떤 순서로 입력해야 될까? 이건 뭐야? 이게 뭐야 0부터 치라는 건가? 첫, 첫 짤 0이라는 건가? 플립 갯수는 아니야 다 두개야 아 그런데 초록은 진짜 다 두개네 2번인가? 어 근데 순서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지? 그니까 왼쪽 오른쪽 이거는 넥타이라는 소리야 그치? 넥타이로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 후지산 근처로 이게 뭐지? 어 뭐야? 아 이 끄트머리를 흔들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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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어 그러면 어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5 4 3 0 5,4,3 흔들어보자 5,4,3 흔들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안 나오는데? 아 뭐야 안 나오잖아 호지산이 아 반대로인가 그러면은 3 4,5 그러니까 이 얼굴 모양이 없으니까 반대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3 4,5 1 2 3 5,6 5,6 5,6 6,7 5,6 5,6 5,6 6,7 5,6 5,6 이건..이건 뭐야? 아까 첫번째 방에 초승달 모양 가운데 있는 이상한 기계 있잖아요 그게 후지산을 위에서 보면 분하고 모양이라고요? 아 진짜? 이거? 이거? 이게 분하고 모양이라고? 잠깐만 보자 보자 어? 그러다 초승달이다 진짜 초승달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 3 5 4 4 4 5 3 4 5 3 4 5 3 됐다 뭐야 뭐야? 아 인사순서라고?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나중에 해봐야지 아 인사 순서대로 해볼게요 인사 순서대로 어 인사 순서대로 인사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변 모서리 개수 안되는거 보니까 초 아니야 오각형 사각형 삼각형 오사삼순 개비스코님 한개 감사합니다 오사삼 안되는데 변화가 없어 액자요 아 액자 오사삼 뭔데 어차피 오사삼이면 이렇게 바 돌리는거거든 액자는 아닌거 같애 봐봐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오 오사 아이오 아아 나 잘못했구나 아아 아인네 여기가 오 머릿속인거 끝까지 보들 보자고 그래 조승달 모양 돌아간대로 했어 그래서 4, 5, 3 아 정신없어 4, 5, 3 4, 5, 3 여기서 안되네 페이 아아 아니 되는군요 액자모양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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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잖아요 어 뭐야 어 대충 막 눌렀는데 됐어 어 뭐야 감사합니다 야 Z모양해서 안되가지고 그냥 딴거 눌렀다 근데 갑자기 됐어 여긴가봐 그렇지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여기 또 있네 이게 조승달이야? 근데 조승달을 어떻게 누르라고 거기서 파워 아 뭐야 아 미친 잠깐만 이게 개 극혐 아 방향이야? 12시 6시 9시 9시 12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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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eet, we meet We meet, whe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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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eet 아, 됐다 좋았어 아아 리모콘이 있군요 리모콘은 텔레비를 조종하는건데 뭐야 아아 나 알았다 이거 아 이거 아까 오른쪽 왼쪽 있었어 그치 어 뭐야 너 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 또 있네 이거 아 여기다 쓰니까 아까 화살표 보자 아까 그게 아마 이걸 거야 웬 오 오 웬 웬 오 아 얘네 그래 웬 오 오 웬 웬 오 의외로 쉽게 풀려가는걸요 웬 오 오 웬 웬 오 브룩브룩 브룩브룩 아 그렇지 드라이버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후지산으로 가서 후지산 뜯어 이제 그치 그 다음에 후지산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는 도대체 뭐길래 맨날 나와 게임마다 아 여기 또 왔네 이거는 뭐지 넥슨 나도 순간 넥슨인 줄 알았어 솔직히 흠 흠 흠 뭐야 씨 저 왠지 백개 백개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저거 흠 흠 이제는 파란문도 됐고 티비에 숫자를 더하자고요 아 세이브 흠흠흠흠 아 세이브 아 티비에 꽃잎 숫자 더하라고 아 오케 오케 꽃잎 숫자 더해야겠다 언더스텐 야 이거 뭐지 꽃잎 숫자 어떻게 됐었냐 빨강이 7이었고 흰색이 3개 파랑이 노사 파오 아 그래 그러면은 파랑 더하기 파랑 더하기 하향은 8 저거 이제 8 7 빼기 5는 이 8이 4 1 7 8이 4일 7 8이 4일 7 8 2 4 1 7 좋았어 이 맛이야 헤드관 어 세우다 윗몸 역 윗몸 일으키기 하고 있는 세우 이건 뭐 뭔데 방마다 다 있어 이거는 넌 누구니? 아 언더스텐 언더스텐? 아 언더스텐 기다리고 있어 고양아 음 음 이건 뭔데 확대가네 이거 뭐야 나중에 뭐 갖고와서 껴야되나보다 이거 딱 봤을때 이거 그거다 세이브해야돼 어 이거 게임오버 버튼이야 그치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리플레이 하나씩 다 눌러봐 네번째꺼 그렇지 죽여 찢어버리지 두번째꺼 어 별거 없네요 세이브 두번째꺼 세이브하고 아 본체 들고있지 참 어 됐다 이거 뭐야 비밀번호를 일단 입력해야지 아 할 수 있는거 같은데요 나중에 입력하도록 하고 일단은 일단은 후지산을 갑시다 코베이님 한개감시합니다 에 이걸 중심으로 Z Z O X N Z O X N이야 Z O X N Z O X N O X X 흠 아 됐다 어 이거 인형을 얻었습니다 이 인형을 어디다 쓰는거지? 아 뭐야 아하 이게 아직도 살아있을 줄 몰랐네 1번이었냐? 아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이 B 연결하고 Z 아 왜 이리로 왔어 너 O X 자 4배, 4배하구요 네 인형패를 가르라구요 그런거 안돼 이것도 뭐 여는건데 여, 이런데 인형 할아버지 인형 좋아하세요? 안된다 개한테 줘, 개한테 줘볼까? 야 갖고 놀래? 안돼 얘도 안되고 후지산 어, 됐다 야, 나와 어, 귀엽다 이마시지 이건 이제 또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어따다 쓰는거 어디 아 여깄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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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따 쓰는 물건인거 이거 아 이거다 어 아 빨강 스페이드 왜워 빨 스페이드 어 왜워 이제 하나씩 빨 스페이드 초다이아 초다이아 어 빼와 빼와 빼와야 어디다 팔아먹었어 빼와 어 그리고 파다 어 파다 그리고 아 노하 아 어 됐어 가자고 완벽해 가자고 다이스 초다 초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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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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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왜요 안 돼 왜왜왜왜왜왜 왜 안 돼 아 방문 순서 아 개 극혐 아 알겠어 알겠어 언더센 했어요 파랑방에 뭐가 있었지 아 나 미치기 하네 자 외워 자 초다 어 초다 초다 빨스 빨스 노하 오케이 됐어 오케이 외웠어 초다 빨스 노하 초다 빨스 노하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파다 그렇지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생겨가지고 세이브 뭔가 손잡이를 얻었습니다 이걸 쓸 공간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죠 넥타임에 4명의 사원이 있는 것 바로 이곳입니다 어 끝났다 깼네 개 호무하네 이번판 개 빨리 깼네 미션 상강 결국 연인자는 나오지 않았다 탈출 상강 아 이제 확실히 좀 적응되니까 빨리 깨네요 네 어 이어서 바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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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